안녕하세요. 시맨틱 에러 더 무비에서 최상호 역할을 맡은 재찬입니다. 극과 극 청춘들의 캠퍼스 로맨스 시맨틱 에러가 8월 31일 극장에서 개봉하게 되었습니다. 너무 영광이고 기쁘게 생각하는데요. 이번 영화 시맨틱 에러 더 무비는 드라마에서는 볼 수 없었던 미공개 장면도 담겨 있고요. 무엇보다 큰 스크린에서 논스톱으로 즐길 수 있는 특별한 기회입니다. 그리고 엔딩 크레딧까지 놓치시면 안 돼요.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. 그럼 CGP에서 만나요. 안녕. 졸업 예정자라고 대리 출석까지 봐주면 공정하지 못한 거 아닌가요? 인정? 장재영 학생의 졸업이 취소되었음을 알립니다. 드디어 만났네 상우야. 기대해도 좋을 거야. 대단한 사이코였네. 우리도 영업으로 하니까.